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소환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골기 모임이 25일 여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력사적 소환은 여맹원들과 여맹일꾼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다하며 전 동맹을 김일일성 김정일주의와 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불멸의 대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일성 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적 지침으로 틀어지고 여성동맹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거수하고 끝없이 빛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혁명적인 기풍을 세울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모든 여맹조직들과 여맹원들이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부강조국 건설을 위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임으로써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할 때에 대해서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됐습니다. 모임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됩니다. 모임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됩니다. 모임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됩니다. 모임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됩니다.